이곳은 가운데, 강원씨, 유나운으로, 부산을, 나불면, 때려버리는 곳이, 바로 이곳, 진정한 앨범의 곳이, 부산 아닙니까? 윤석열은 태신하라! 윤석열은 태신하라! 비엔분들 혹시나, 저 새끼는 후문에 딱 담아줘서, 저 개소리한다고. 그러니까 제가 강원이 이런 소리 해야지, 안 그렇습니까? 윤석열은 태신하라! 당연히, 대우종 대표가 윤석열의 용관을, 저 새끼는 반반이 다 담았다! 못 가지만, 진정한 용관을 보게 될 수 있어요. 윤석열은 태신하라! 윤석열은 태신하라! 김건휘을 덮어봐라! 양오선 박사님, 딱 잘 따라하고 계십니까? 김건휘을 덮어봐라! 김건휘을 덮어봐라! 김건휘을 덮어봐라! 김건휘을 덮어봐라! 트쵸기란? 오늘 집회 참여자 중에, 부산, 경남, 울산 분들 손! 아유, 못 찾나. 부홀 위험 손! 야 여기 된소리 발음 잘 안되시는 분들 많던데 자 다시! 김녀데를 특검하라! 김녀데를 특검하라! 김녀데를 특검하라! 김녀데를 특검하라! 김녀데를 부속검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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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녀데를 부속검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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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! 대한민국 살면서 억울하고 국뽑대가리 잘 맞으시고 네! 김녀데를 통대가리 잘 못찍았어 잘 못찍았어 제주가 대검하라! 소뽜데를 통대가리 이가 muscular 어쒸 이제 신경대가 아 괜찮으러 가 비 안 오는데? 비 안 온다. 비 안 온다. 안 된다. 비 안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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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안 온다.